오늘은 오징어 제육볶음이에요 오징어를 이렇게 썰어서 넣고 먼저 굴소스하고 간장하고 소추, 참기름, 노란설탕, 식초, 간장 이런 여러가지 주물러 넣은 소추, 참기름, 참기름, 고추, 참기름도 새우고기 배로 죽이기 보관없는 과정을 돌리기 고추, 참기름, 참기름, 고추하고 대국이 다 익은 다음에 같이 섞어야지 오뎅이가 부드러워요 아, 맛있겠어요 아, 간접맞고 길쇠가 들어가니까 신맛이 나고 아, 맛있겠네 응 위에 오징어 오징어 고춧가루